오늘부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걸립니다. 집을 사기 위해 0원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이른바 영끌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한 곧비 조이기에 나선 건데요.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규제 관련 문익글이 쇄도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무너진 이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규제를 우회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게시글도 빗발칩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빚내서 투기하는 수요를 잡기 위해 내놓은 신용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을 넘는 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이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신용대출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어서 규제에 따른 막차 타기 이런 수요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실수요자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배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대출 규제로 이자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서면서 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서 대출 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의 8천만 원 이하인 고객들한테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일반 신용대출금리는 3.15%로 전월 대비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금리가 3%대로 올라간 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은행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잇따른 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